안녕하세요. 집버입니다. 오늘은 글린생활시설에 대해서 영상을 녹화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근생이라고도 짧게 줄여서 말을 하고요. 분양이라든가 일반 매매에서도 글린생활시설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배워보겠습니다. 네, 글린생활시설. 일반적으로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상가 일반, 편의점, 상가들, 가게들 그런 걸로 글린생활시설이라고 하는 거죠.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1종 글린생활시설과 제2종 글린생활시설로 나눈다. 1종하고 2종으로 나눈다. 이게 건축법으로 나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글린생활시설이라는 게 서류상에 보시면 매매라도 임대 들어가 보시면 건축물대장 같은 경우 확인하실 일이 있을 텐데 보시면 주용도라는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1종이나 2종이나 해서 글린생활시설 표시가 되거든요. 자, 1종 글린생활시설. 국민이 생활하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꼭 필요한 필수적인 시설이다. 저는 이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자는 1종이 필수다. 운전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외우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여자분들도 1종이 필수다. 그렇게 외우셔도 괜찮고요. 남녀평등이니까요. 자, 1종 필수. 그렇게 외워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1종 글린생활시설. 보시면 필수인지 한번 볼까요? 슈퍼마켓, 일용품, 식품, 자파, 의류, 완구. 다 필수죠. 이런 소매점들. 제가 좀 필수 들어가 있네요. 휴경 음식점 필수죠. 이용원, 미용원, 모호장, 세탁소. 다 필수네요. 그 다음에 의원, 치과의원, 의원, 한의원.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탁구자,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대피소, 공중화장실, 변전소, 지역아동센터, 가스배관시설. 꼭 필요한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1종 글린생활시설. 보시면 이렇게 면접들이 나와 있는데 면접으로도 이제 구분이 좀 되는 거.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 첫 번째 내용을 좀 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거 필수적인 시설이다. 자, 2종 보겠습니다. 2종은 국민이 생활하는데 부수적인. 1종은 필수면 2종은 부수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부수가 뭐냐. 취미와 편의시설을 말한다. 1종보다 큰 규모가 해당되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 음식점, 기원, 휴게 음식점, 제과점, 테니스장, 에어로프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낙시터, 금융업소, 중개업소, 출판사, 세탁소, 사진관, 일반학원, 통밀번호도 여기 2종으로 되어 있네요. 이 독선실. 취미 및 편의이다. 그러니까 2종은 부수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같은 모든 시점이다 그러면 1종보다 큰 규모는 2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 첫 번째 라인만 좀 감을 잡아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실생활을 하시는데 이 부분까지는 다 모르셔도 되실 것 같고. 알면 더 좋은데 굳이 뭐. 여기를 암기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해만 좀 더 오려고 제가 연식을 마련했고요. 건축물대장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건축물대장을 띄면 이렇게 나와요. 첫 장이에요. 건물마다 다 다릅니다. 내용은. 근데 이 양식은 똑같습니다. 이게 첫 장인데요. 보시면 뭐 여러 항목이 있죠. 대지 면접부터 연면접, 뭐 검폐, 용적률, 높이, 거기에 무슨 지역이냐. 그러면 여기 우측에 나오죠. 주용도. 이 주용도에 제2쪽 근린생활시설이 써 있죠. 이거 어떻게 수리점이어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각 건물마다 그 세입자 아니면 그 현재 상태에 따라서 그 용도가 이렇게 정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제 허가가 나오고 세금이 나오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근린생활시설, 근생, 근생 용도 변경. 뭐 그런 내용은 다음 시간에도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과연 무엇이냐.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짧게 녹화를 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말씀드린대로 근린생활시설 용도 변경에 대해서 한번 함께 한번 영상을 이렇게 올려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가실 때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